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료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현대빌라 연립주택 경매물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3095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4천만원이며 토지면적 53평형에 근문면적은 56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제재가는 6억 6,56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656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4월 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현대빌라 경매물권은 3호선 홍재역 생활권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 북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권연항입니다. 정로 빌라 경매로 진행중인 정로구 평창동 현대빌라는 3동 1층으로 대지권 52.9평형에 근문면적은 5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차입사업년 7월 기준으로 10억 4천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64% 가격인 6억 6,56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이체 입사는 4월 4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무체제가 10%인 6,656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83년 3월에 중공된 철근 콩쿠르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립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중공 40년차 빌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75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1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현황 등은 추가체크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6월 1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0억 5천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평창동 연립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종로구 평창동 연립빌라의 최근 매매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평창동 연립빌라 매물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민 수급회나 그리고 종로구 평창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연립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92% 매각률은 33%에 경쟁률은 3.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무컨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낮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군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현대빌라 연립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